지난 9월 26일 목요일 유타대학교가 10주년 기념 카니발을 개최했습니다. 본 행사는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3시간 동안 유타대학교 앞 중앙정원에서 열렸으며 참여자들은 RSVP 폼 작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름과 메일 등을 기입하고 바베큐와 카니발 참석 여부를 선택하면 손쉽게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모든 참여자들에게는 간식 및 음료가 제공되었습니다. 10주년 카니발에서는 재미있는 여러가지 게임들과 다양한 음식들이 질비했으며 귀를 즐겁게 하는 라이브 음악들이 흥을 돋궜습니다. 범퍼카와 미니 바이킹도 등장해 본 행사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고 사람들은 더욱 흥미를 가지고 행사를 즐겼습니다. 또한 학교 측은 기숙사가 아닌 호텔에 사는 참여자들도 행사를 더욱 편히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랜드 쉐라톤 호텔과 학교 사이를 다니는 픽업버스도 운행했습니다. 유타대학교 측은 이번 행사가 가족 친화적 송도 커뮤니티 이벤트이자 유타대학교 10주년 기념 공식 킥오프 행사라고 밝혔으며 행사에 즐긴 참여자들은 유타대학교의 10주년을 기념할 수 있어 기뻤고 바쁜 학업생활 중 기분 전환을 할 수 있어 좋았다고 전했습니다. IBS 신혜원입니다. IBS 신혜원입니다.